희소식 희소식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전성 혈관 부종의 모든 소식을 전해드릴 권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전성 혈관 부종의 일상과 관련된 소식을 알려드릴 정재호입니다 교수님 유전성 혈관 부종 환자분들 여행 갈 수 있나요? 네 여행 갈 수 있습니다 심한 육체적 활동, 경미한 외상 정신적 스트레스, 피로가 증상의 악화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여행 시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컨디션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되는 치료제로는 일단 본인이 예방치료제로 다나졸과 같은 치료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다면 여행에 입고 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잦은 증상 악화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에는 비상약의 소지가 필요합니다. OO는 급성으로 증상 발생 시 자가로 피부에 주사할 수 있는 비상약으로 현재 국내에서 급성 증상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입니다. 이를 미리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투약하는 방법 역시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여행을 가는 동행인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유전자 활강분정 환자분들도 잘만 준비한다면 즐겁게 여행할 수 있겠네요? 네,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희소식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 외에 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여행지에 유전성 혈관 부종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로 알레르기 내과가 있는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진을 미리 확인합니다. 여행 중에 목이 붓는 기분, 얼굴 손발의 부종이나 심한 복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정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군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희소식입니다. 유전성 혈관 부종 환자분들도 여행을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환자분의 상태와 응급치료에 대한 전문의의 소견서를 들고 다니시는 게 좋겠고요. 해외여행 가실 때는 당연히 영문으로 그런 소견서를 들고 가시면 더 안전하게 갈 수 있겠죠? 많은 유전성 혈관 부종 환자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유 추천! 가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지성이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